PRESTOR 레톨식보면 역시 ㅋㅋ 오뚜기? 레토르트러', 레토르트문트 레토, 레토르트문트 AAAA 히 하핳하하핳 으핳핳핳ㅎ핳핳 W ㅋㅋ 사면앤 액박입니다 우appelle와 circular 나 처음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아 아이, 미친 도넛 suiv혜 Champs blocked 누가 내 발에 걸렸네 야 근육으로 달아 남은거야 이 빵빵한 근육으로마 네 어디가 아니야 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낙하산이 있어 어허어 3-1 의윽 삼위 일자 은한함진 태양은 푸드거리고 오해이 으로 올려도 돼 와이 와이 한 번 가볼까 와 쩨어어어어어어어 쩨어어어어어 어어 쩨어어어어어 쩨어어어어어어어 쩨어어어어어 쩨어어어어어어 짜짜짜짜짜짜짜짜 네오 스트라이커 xo 네오스트라이커 네오스트라이스 쩐쩐쩐쩐쩐N 네오사스 네오 쓰 Frankfurt convince 네오스트라이나 감사합니다 네오스트라이커님 방송을 сч throws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는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이야.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즐거움만 드리면 됩니다. 나이오 브루스 알콘과 토니 토니 스트라이커 브루스 알콘과 토니 스트라이커 이런건 다 필요없다. 괜찮다. 이번 추석 때 보자. 감사합니다. 네오스트라이커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송할 맛 나네요 오늘. 3, 2, 1 유란 유란 어 뭐야. 어 야 방금 야 캡틴 아메리카 있어. 야 저기 캡틴 아메리카 있어. 르네야 뒤에 봐봐. 두루뚜뚜뚜뚜뚜뚜 두루뚜뚜뚜뚜 두루뚜뚜뚜 아 미친 에엥! 짜아!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살아있네! 아 미친 이걸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돼? 알콩아 알콩아 알검다리냐고 알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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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형아는 삼십살 아 이따 캔방하다가 비방걸고 벗어야 되겠다 우통 우통 까야지 안되겠다 우짱 까고서 전대해야되겠다 이따가 비방걸고 우짱 까자 우짱 까지 우짱 까지 우짱 까지 아 알콩아 고마워 알콩아 땡큐 우우 자랑합니다 대쌰 됐어! 오케 bubble 오케 어어 어어 잠깐만 야 잠깐만 따다라 따 따 따heit 따 캔방은 1시에서 2시 정도 해야 합니다. 응? 르네 존나 신났어 저기 좋은 생선 알게 될거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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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강하다 나 좋다 저렇게 허리가 강한 여자가 좋더라 여자도 좋고 남자도 이득이네 남자도 여자도 허리가 좋아야 돼 탑권 하자 탑권 아아 오늘 더워? 나 완전 추운데 한번더 르네 정신병 왔다 저기 르네 개 정신병 왔는데요 지금 아 개같은거 자유모드 자유모드 한꺼번에 다같이 자유모드 눌러야돼 안그러면 빨려 들어가요 딴 데로 아아 팡팡성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방송할 맛 납니다 사랑해요 이 맛에 방송하지 우리 바러웨이 유마라 섬샤인 야 이제 열혈들은 한번 모여서 팬 모임을 한번 해야 되겠다 너무 너무 좀 받기만 해서 미안하네 다 어디갔니 얘들아 아 왜 나 혼자있어 야 탑권 한 더워판 더하고 어 그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응? 왜? 어? 이거 끝인거 알지? 어 그럼 무리했어 수고했다 수고했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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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ω어. 와아. 다 이런 여자야. 봐봐, 와아. 나 이런 여자야. 아, 끝인 거 같지라고 했구나. 와. 알콩아. 야, 맞나, 맞나. 열열, 열열 다, 연락 돌려. 봄, 봄인데, 봄 소풍 한번 갔다 오자, 열열길이. 다 올라오고 내려오고 다 뭐야 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이렇게 감수성 터졌어? 야 너 차..혼! 아니 차를 어떻게 끌고 오셨어요? 내려 깊게 빠앗긴 기억은 두cing 아와와와! 잠깐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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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끝났어! 끝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수황림 감사합니다 하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가라고 별풍선 백께가사합니다 아이 미친 1절 끝 끝 디지 어 없다 아 왜이래 쏘지마아 수왕님 감사합니다 ADACD 애프터스쿨 애프터 아일랜드는 뭐니 그게 애프터 버너 나가 애프터 버너 애프터 신청 나가 애프엑스 나가 애프터 버너 애프터 엑스 이걸 전투기로 만들어 전투기로 만들 전투구리하 전투기 됐거든요 이게我想는데 누구지 아 맞아요 SG 워너비 애프터 워ee가 아니고 애프터 워 Come 나도 장파 안녕 유튜브 보시는 분들 깜짝 놀랬죠? 장.. 그.. 유튜브 스타 장파님이 여기계셔서 와.. 나는 나 유튜브 스타 되면은 유튜브 스타 되면은 나는 아.. 유튜브에서 돈 받아 낼 거야 이 쟤 안올건가보다 그냥 가자 자만, 자만 팀좀, 팀좀 갈자, 팀좀 바꿔줘 프로그님 저쪽으로 가고 포, 풀, 아이 프로그 저쪽으로 가라고 프로그님, 니사님 저쪽으로 가서 좀 도와줘요 불쌍하잖아 저, 쿨로버님 저, 쿨로버님 저 허접들을 다 말라버렸어 관, 관종 쓰리톱이에요? 아, 탑, 탑원에서 탑5까지는 어, 님들끼리는 어, 거의 똔똘입니다 마, 이걸 내가 타지 달간 스포츠카를 타도록 하지 우라아ㅏㅏㅏㅏㅏㅏㅏ 오히려 난 뒤로 간다 옛날게행기 어, 엥겜 갑스래, 엥겜 뒤에 전투기 어디 있, 어디 있다 그랬지? 전투기 어디있다 그랬지? 헤드샷 어 미친! 드디어 나도 시작됐군! 저장님한테 배운게 효과가있어! 나도 시작됐군! 내가 노래를 계속 부르면 저장님한테 배운게 효과가 있네 잠깐 지금 운전중이네 어! 어! 왔다요! 페이크다 하하하하하 오면 안보는 자진거니 그 일에 하나로 오늘도 빨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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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력도 좋지않은데 에왕 하나씩 계속 노래 부르면 돼 다소한 추억들까지도 약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못찾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수있는건 좋은기역이라도 좋은기역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줘는게 그리워면 언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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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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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같은거 석션 석션 아 오늘 방송은 방송국에 있는 바질로 방문사 석션 어느 정도 스테이 퇴근 파이탈이 떨어진대 아테리알 아테리알 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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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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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어... 3번 아이언이 왜 필요해 수술하는데 3번 아이언으로 뭐하겠... 3번 마... 조아연? 에이 에이 개구리님 말도 안하면서 꼬물 꼬물 그걸 말하면 안돼요 언제 언제 마음이 바뀔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 언제 말할까? 언제 말할까? 까방! 개 저공비행으로 가야되겠다 바로잡아야지 저공비행 우리 비행기 저공비행으로 갑니다 우리 비행기 우리 비행기 우리 비행기 부탁해요 저 일부러 노래 부르려고 죽은거라니까 저거 뭐 날...날...날...날조주네 뭐야 도로루누누누누누누 그럼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래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도 널 보낼 것 같아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밤하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가 부딪혀서 오는 세계입니다 널 보내주는 일 널 이제 멀어져 갔지만 잠시였지만 태어났죠 잘 안듯한 한건 내 마음을 생각해봐도 너를 사랑했던 일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거잖아 벼룩시장이잖아 오일장 열렸잖아 또 벼룩시장 국밥 먹을꺼야 일기중 추억 만들어줘서 SG워너비에서 홍진호랑 이름 비슷한 그 보컬이름 뭐죠? 김진호 착륙해! 착륙해! 착륙! 아... 아 신나 못해! 아 내가 응원감 불러줬는데 왜 못해? 음 빠꼬미 왔어 비행기를 자동차에 꼬라 박아보세요 비행기를 자동차에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샛빛 둥둥섬에서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바포대교를 왜 싸서 먹을 팍씨 아 다시 하기 어벤져스요 개원예대 앞 고가도르를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그만 싸먹어 이씨 김치방구냄새 진짜 내가 이제껏 맡았던 방구냄새 중에 김치방구냄새가 제일 썩창인 것 같아 제일 썩었어 이히! 난 김치를 안먹으니 상관없지롱 너 무 안먹냐? 무? 무 무 크리스티안에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그냥 어떤 김치라고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먹어요 아니 그냥 무 그냥 무요? 안먹어요 묵국 아 묵국은 먹어요 무냄새 아 잡아낼라고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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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란 차 탈래 노란... 어 저기 옆에 더 좋은거 있네? 나 저거 탈게 노란... 샷 스윕은 빨간... 아 수왕님 감사합니다! 회전 회오리 두바퀴 반 세바퀴 네바퀴 다섯바퀴 샷 야 큰일났다 야 나 갇혔다 야 나 갇혔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열혈... 열혈팬들을 칠무회로 일곱명을 모셔야 되겠다 칠무회 스왕님 감사합니다 뭐야 뒤에 범퍼 어디갔어 뒤에 범퍼 어디갔어 뒤에 범퍼 어디갔어 뒤에 범퍼 어디갔어 뭐야 뭐야 개같아 뭐야 시발 뭐야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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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쳤어 아 어머니 장애가 오셨으면 일찍 주무세요 어머니 아 장애라고 하면 안되죠 맨발에 기봉인데 아 진짜 어머 아이고 참 아이고 뭔가 이걸 어떻게 늘었냐 아이고 기봉이 어머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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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lanes이 우리 방에서 이거 잘라서 줄테니까 너 올려 영크래 이거 베스트 비제이로 올려 타비제이 발언은 블랙이야 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블랙?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쓰나미 보흐 노 철구 심쿨 슈나미 나미 원피스 나미 슈나미 나 MI 으흫! 아핰- 으흐흣- 으흑- 아×3 우- 아×3 으흑- 오케이! 자살~! 누구누구남았지? 아айте 난 도착! 도착! 어! 도착! 아! 아 뭐야...! 도착! 내가 도착! 도착! 아 뭐야이C t 아 박효신 ㄹ 박효신 ㅎ흫ㅎㅎㅎ 박효신 야 박효신 소원님 감사합니다 야 박효신 늦지만 보고 있지 늘 가끔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요녀가 프로고 이번에 저쪽으로 가 현숙입니다 훌라훌라훌라 훌라훌라훌라 훌라훌라훌라탬보라인 훌라훌라훌라템보린 보리보리 탬보 ohri 천양이 여자친구 템템보린 템탬버리 내가 왼쪽 맨 끝에 있는 걸 맡겼데 템탬버리 하하핳하핳하핳하하 처신에 잘못하면 코롱탕을 먹는다고? 잘못하면 코롱탕 먹으러 가지 맛있게 처먹고 있겠지 코롱탕 야 이거 둘이 잡기에는 빡세 갔어? 그니까 아직 안 갔지 아직 안 죽었지 으아아아 씨암 너무 뒤에 있는 거 포기하고 그냥 맨 앞에 있는 선두주자 따라갈게요 나도 맨 앞 맨 앞으로 가라 맨 앞으로 가라 가고 있다 오크카리치 오크카리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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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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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피 종각선 언제 인식이 아 반 abord problema 짐 받 gambler 때문에 백정에 가 Demokraten classe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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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ery 꽝꽝 좀 상큼한 노래 들을 거야 아이 병고 빵궁아 고맙아 아.. 아 미친 방금 누구야? 나발부는.. 나발부는 아이들 나발부는.. 나발부는 아이들 나발부는 아이들 말하자 미뇽아 나 이제 가버린 될까 미뇽아 이 잔 날 그 작은 사원 꼬리들이 있어 꼬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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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새끼들이 지금 꼬리로 돌아가 꼬리로 돌아가 꼬리로 돌아가 꼬리로 돌아가 거위야 아 피온다 우리 불리하다 꼬리로 돌아가 꼬리로 돌아가 꼬리로 돌아가 아이 피친 내키 호나새끼 누가 트름했어 누가 오리하다가 트름했어 누구야 여러분 이거 꼬리로 돌아가 파괴 萌 황 민혁아 알 오 개무서워 아 미친 헤드샷 나 나 방금전에 나 방금전에 그건줄 알았어 F-35인줄 알았어 어? F-35인줄 알았네 말이와나 말이와나 어어어 어 미친 개무서워 어 미친 죄송해요 와 저 앞에 두마리 야 두마리에 저 세바라 오오오오오 엔진음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도움에 좋은거 좋아요 좋아요 진짜 이렇게 어렸을때 르네를 키워놓으니까 참 뿌듯하네요 애기떼 키워놓길 잘했어 내가 노쇠하니깐 르네가 대신 나의 그 빈곳을 메꿔주네 뭐야 안 보이는데 없죠 거의 다온거 같은데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어 무서워 하늘에 야 그림잡아 밑에 어 어 어 어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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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민용이 좋고 좋고 어 어 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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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화처럼 나오는 장면이 많더라고 그래서 재밌어 자 저는 길없이 그냥 갑니다 완벽 Sergio 에이 아 헤드샷 아 저울라 샷 그 떠나가는 그 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내 눈은ちら 모르게 Leang 딴딴 따 cuz 이게 따라당 파이널이~! 파이널이~! 오늘 돈벌이 왜 이렇게 잘되요? 파이널이~! 파이널이~? 어린놈들은 할 것 없어~! 파이널이~! 파이널이~? 파이널이~! 파이널이~! 파이널이~~ 아이 트름좀 그만해! 파이널이~! 나에게~! 노래! ㄹ well 야 라디오가 안계시니까 적적해요 라디오가 안계시니까 적적해요 르네님 아 빠꽁아 고마워 아 빠꽁아 고마워 홍세깽 봐 으아아엉 요요요 식 요 식 으 ew finds ös 미채랜 운세 운석이다 이거 이건 운 이건 운석이야 하늘에서 운석 내려 와 음 너의 운석이 나의 눈 석에 내리며어어언 이 분 오늘 뭐 수금 ıyorum 아 미친 цел そう 진짜 리액션 iling 쫑 gere 자 짜짜짜짜짜짜짜 정 빠 꽁아pend gray Alle 빰 꽁아 뿔라 자연 뿌 daw 뿌 나올러 뿌 daw Orlando veda 발 우리 뭐라도 오! 추석날 보자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어차피 열혈 1등부터 5등까진 다 똔돈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안녕 아 미체멍 아 회장 땅콩이 회장님 대우 해드려야겠네 이 얼굴 보다가 설마 몰래 눈물을 흘렸어 랩 판다 머리 없이 나 따라오던 느낌이래 파이널리 자 인터뷰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걱정마라오 액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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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맡기라오 액원은 내가 절대적으로 사수하갔어 걱정하지마라오 상놈애가 9월 때는 나오면 바로 사주갔어 전투적으로 게임에 2막았어 걱정하지마라오 진짜 팬클럽 모임 같은 거 한 번 해볼까? 올 사람 얼마나 있나 손 한 번 들어볼래요? 저도 최저... 한 30명 되면 버스 하나 빌리게 동 UH 인쯔 비행기표 산다고, 빠꿍아 음 짜... 막아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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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야! 저거 보았지? 아, 시. 빠꼉아 고마워 아! 미치! 불 계속놔오!!! 아! 둘이나 잡았는데! 어! 어 빠... 빠꼉이 불이야!! 어. 불이야! 아. 둘이나 잡았는데 불이야! 여기 불ін back아여 과리... 가 이 objectively 나 내가 루저라니 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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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이 났어요 불 좀 꺼주세요 어디에 불이 나셨습니까? 어? 여기서 제대로 들으면 뒤진다 핵막하자 핵막 어 탑헌3 탑헌3로 핵막 뭐? 유랄라디오? 어 유랄라디오인데 유랄라디오 조금하다가 새벽에 캠 유랄라디오 하다가 새벽에 캠 아 짜! 짜!cept sydium 오늘 보이는 유랄라디오하면 유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안되요 그러면 아니, 아니 유랄은 유머와 질할의 합성어야 유랄 라이브로 생중계시핵 뽕뽑 짜어어억 보글보글 알콩 짜짜짜 보글보글 알콩 보글보글 알콩 보글보글 알콩 알 알콩 알 알콩 알 알 콩 콩 팍팍 팍 유랄 보이는 유랄 어차피 사이신 형님은 분기마다 한 번씩 나타나시기 때문에 왜 차종차가 이거 엉덩이가 왜 이렇게 길어 이거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사이신형은 그 잠깐 나타나시기 때문에 무슨말씀이세요 팬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이리오자하자 이리오자하자 르네 르네 믿고 쏘는 리액션을 얻으시고 싶으시다구요 이리오자하자 동성동성 이리오자하자 동성.. 과도한 리액션은 죽음을 부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그것도 있던데 요새 그것도 있던데 아브라 오 쉿 아 미치던데 내려 도망쳐 유랄 유랄 부탁해요 유랄 타 아 미칠네 도르띠문트 오케이 도르띠문트 하면서 야 하늘에서 운속 떨어지는거 봐 살았스 유랄 암을 부릅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나타나세요 미친놈 1991년 응답하라 1 9 7 4 아 아 뭐야 뭐해 야 이씨 좋아? 둘이 좋아 좋아서 그런거야? 형이 빠져줄게 알았어 유랄 흐르고 악 유랄 흐르고 유랄 흐르고 유랄 흐르고 그대가 말없이 아래를 쳐다볼 때엔 이렇게 축축 쳐졌었어요 난 오늘도 내 유랄 만지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유랄같은 우리의 사랑의 유랄이야기 그대를 사랑했지만 아무도 없는데? 오늘은 뭐야 오 쉣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오케이 자자이자 자아오카게 날아와는 텐 걔 핵막 걔 핵막하자 스톰이 안녕 날아온 오늘도 오 엑스박스 유랄님 엑스박스 유랄님 채팅창에 계시네 유랄이 필요하시다고요 1544 유랄 유랄 1544 유랄 유랄 1544 유랄 유랄 1544 유랄 유랄 1545 유랄 유랄 1544 유랄 유랄 1544 유랄 유랄 아이 그만해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짜장면 같은 새끼 흐흥 bundleet 꼬불꼬불 하다구요 roz 도그룹 짧아 남보다 덜 꼬불 거리신다고요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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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좋은 라면 라면을 먹고 가실래요 유랄태회 빨리요 심각하다 이거 아니 오늘 저희 집이 빕니다. 저희 아들 내외가 놀러간다고 하더군요. 라면 부탁해요. 라면의 계란 부탁해요. 그만해 그만. 유라의 쇼야 뭐야 이씨. 오늘 시작합니다. 개버거의 유라의 쇼. 생방송 유라의 쇼. 유라의 쇼. 두분 오늘 뭐 드셨어요? 저 인모 유랄이요. 어 백동성씨는요? 저는 유랄 부침이요. 개 자연스러운거봐. 유랄 진짜. 이따가 야식으로 흑살 유랄을 먹으려고요. 흑